안 죽어야 될 것들을 많이 죽었던 것 같고 그게 빌리지가 잘했어도 있지만 저희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이번 MSI 총평하자면 그냥 끝까지 뭔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페루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루시입니다. 아쉽게도 이번 MSI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었는데요. 이번 MSI 자체가 T1이 현재 로스터로 우승하지 못한 유일한 대회입니다. 이번 MSI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어떠신지 그리고 좀 두고 가는 후회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이번 MSI에서 좀 준비 과정이 좀 초중반에 MSI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빠득하다 보니까 초중반에 좀 많은 팀들이 연습할 수 있을 때 좀 정리 잘해놓고 방향성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방향성이나 T1이 같은 게 좀 다른 팀들에 비해 좀 늦게 된 편인 것 같아서 이제 MSI 같은 일정상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딴 팀에 비해 뒤처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비록 아쉽게도 이번 MSI 여기서 탈락하게 되었지만 이번 MSI 자체는 T1이 또 값진 경험을 많이 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번 MSI 여정을 많은 베트남 팬분들이 큰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면서 지켜봐 왔는데 이런 베트남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T1의 써머 시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솔직히 경험할 거는 다 경험했다 생각해서 이번 MSI에서도 좋은 순적을 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쉬운 것 같고 이번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은 써머랑 월즈 되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 베트남 팬분들께서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아 네 키리아 선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면 아까 전에 메타 파악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라인 스왑 때문에 라인 스왑 메타 때문에 발목이 잡혔는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LCK 선수들 물어보면 일단 핫피스가 적용되면 라인 스왑은 쓸모가 없고 기본기 싸움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이제 써머를 앞둔 상황에서 그 얘기만 드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때랑 나오는 챔피언들이 크게 다른 게 없이 유충이랑 그런 부분이 패치가 됐었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인 스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챔피언은 패치된 게 없는데 그런 라인 스왑이나 아니면 게임 끝내는 과정에서 결국 그런 초중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챔피언, 그런 초중반의 움직임이 중요한 챔피언들을 좀 저희가 늦게 캐치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번서 패치노트 같은 걸 아직 MS에 집중하느라 안 봐가지고 아예 잘 모르겠어요 네 켄니아 선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암만의 살 동안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? 그리고 다가오는 서머 시즌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? 어 일단 인상 깊었던 일은 뭐 지나가서 돌아보면은 오늘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이 제일 인상 깊을 것 같고 그리고 서머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스프링이랑 MSI를 결국 우승을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서머랑 월즈는 꼭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암만의 살 뒤돌아보면은 많은 팀들이 그 세나 오른 구조 많이 사용했었고요 특히 T1도 세나 오른 구조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켄니아 선수 생각에는 오른 이 챔피언은 다른 탱커 소프터 챔피언 비교했을 때 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세나는 조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세나 노틸루스가 가장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상대팀이 세나 상대로 노틸루스를 뺏어가는 그림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노틸루스 상대로 탐켄치 그런 것보다 오른이 훨씬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른이 잘 등장했던 것 같아요 켄니아 선수 오늘 시리즈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이 잘 안 돼서 잘 안 풀린 것 같으신지 그리고 개개인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경기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이번 MSI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뭔가 힘들었던 부분은 그냥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안 죽어야 될 것들을 많이 죽었던 것 같고 그게 비위지가 잘했어도 있지만 저희가 못했어도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이번 MSI 총평하자면 그냥 뭔가 끝까지 뭔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결전전 스코어 이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워낙 잘한 팀이라서 이제 내일 컨디션 좋은 팀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잔지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코어 예측은? 음 그거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, that's all the time we have. Thank you. Thank you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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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